난 그때요 윤혀밖엔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빨리 데리고 들어가! 그날이 애 아파? 싫어 애가 싫으니까 너도 싫어 우리 수준이 생각은 안 했어요 죽는 하나도 더 맞나요 미련 따위도 없어 안돼요 그 꼬맹이 못살려 난 너무 겁이 나요 기다릴텐데 꼬맹이 그럼 내 수술은 어떡해? 네 수술은 가야지 꼭 갈거야 근데 아빠는 엄마한테 무슨 잘못을 한거야? 엄마는 내가 아빠한테 물어보면 본 아빠는 꼭 울어 아빠가 너무 미운가봐 그래도 난 아빠가 좋아 나 수준이 살리고 싶다 네가 믿든 안 믿든 그래 내가 죽더라도 너 수준 살리고 죽고 싶어 수준 아빠 죽지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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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엄마 엄마 아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